계세요? 자 오늘은 제 와이프가 플러프 시범을 보이는 날입니다 언더 나무에서 광고를 따올라 준비 시작 준비 시작 법으로 발결 뭔데기 직접 리 Flower 내 미니 이거 지금 광고타날 갈 Parker 힘들어요 진짜 시작! 9! 8! 7! 고생하셨습니다. 왜 저려봐. 오래 매달기가 쉬운 게 아니야. 굉장히 잘한 거 같아요. 오빠는 진짜 이런 정글이 되게 잘 어울린다. 오늘의 걸어서 세계 속으로의 패널은 정글 탐험과 박산돌씨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파나마 정글에 나와있습니다. 운영하는 나라조와 원숭이 나라조가 비치고 있는 정글 속에서 전체 와이프를 기다리고 캠팅을 해보겠습니다. 준비하셨습니까? 캠팅? 조세? 손가락? 괜찮으세요? 와 여기 사람들 운동 엄청 열심히 해. 지금 아침이 8시도 안 되는데 나와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정말 힘들어.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네. 훨씬 더 힘들어. 오늘은 그냥 10시간 정도 기다려 주셨습니다. 오늘의 걸어넣기 시간에 베트럼도 있어요 워크인 드레스랜드 엄청 넓고 되게 멋있다 인장도 있고 건조기 세탁기 너무 감사해요 여기 수영장은 진짜 좋다 여기 레스톤 호텔 같다 와 여기는 진짜 좋다 와 너무 좋아 수영장은 위층에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래에 있으면 약간 민망스러워 주민되보기 와도 멋있다 와 고마워 수영장은 위층에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잠을 못 자가지고 거의 비봉사 오우 사우나 와우 사우나가 있어 최고다 와우 이 뷰를 보면서 샤워할 수 있는 거예요? 어 너무 좋다 와 여기도 너무 좋다 와 여기 바비큐 할 수 있다 공영시설은 여기가 제일 좋아요 공영시설은 여기가 제일 좋아 우리가 제일 좋아 응 너무 좋아 진짜 하와이 같아 와우 너무 좋아 공영시설은 공영시설은 최고다 공영시설은 최고다 동기 아프다 저희는 제일 눈독들이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여기야 여기야? 처음부터 마음이 여기였어 여기였어? 응 여기였어 올라가 보지도 않았는데 오빠가 정해졌다고 했었어요 TOP3 중에 좀 전에 봤던 데가 되게 넓은데 남향이 아니야 햇빛이 전혀 안 들어와 큰 슈퍼가 3개나 붙어있는 거잖아요 그게 진짜 훨씬 좋지 그는 우리 심심할 때 내 슈퍼가 그냥 맘에 된 거야 뭘도 바로 옆에 있고 나는 처음부터 여기였어 나도 둘 다 둘 다 지금 컨디션이 메론이 하신 지 제가 못해가지고 여기 시차적응이 아직 안 됐고 어제 우리 막 다섯십 대잖아?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메론이지만 우리 집을 보러 갑시다 우리 집입니다 저 집은 오직 모자 친구가 두 집이 놓은 곳 우리 집은 오직 모자 너무 예쁘길데? 여기가 있으니까 두 가지 타임 두 가지 지낸 Hip-Hop 네, 곧 제주도 안녕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빠는 없다 오빠. 좋다. 지금까지는 최고다. 탁구대들. 바베큐장도 있고. 너무 좋다. 자쿠지도 있대요. 저희는 3일 연속 라면에 먹고 있습니다. 라면입니다. 라면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라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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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끓여버린 라면입니다. 먹어보자. 다시 스페이더로 한 번 더. 와 대박. 천재네. 되게 빨리 왔네. 하이파이브. 너무 잘했어요. 우리 이제 어디 가나요? 또 집 보러 가요. 아 또 봐요? 우리 결정한 거 아니었어요? 또 놀아준네요. 누가 놀아줘요? 아주머니가. 직접 빵을 이렇게 만들어요. 아이스크림도 있고. 아이스크림도 있고. 제가 또. 빵도 이렇게 했습니다. 맛있겠죠? 파나마가 생각보다. 되게 잘 됐어요. 초콜렛도 파는 날이. 엄청나죠? 수주의 초콜릿이래요. 선물도 팔고. 어? 야 내가. 내가. 좋은데? 응. 집은 예쁘네. 진짜. 우와. 룸이 좋다. 우와. 좋다 여기. 좋다. 난 좋아요. 깨끗해. 우와. 멋있어. 우와. 완전 크루젯. 우와. 완전 오짱. 아. 바로 옆집이야. 이건 좀. 오. 되게 크네. 여기도 딱 신혼부부. 살기 좋은. 나 미국에 집 살면은. 이렇게 하고 싶어요. 터가 없이. 응. 아 이건. 여긴 좋다. 여긴 좋다. 아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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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와. 진짜. 루프탑이다. 루프탑. 여기 약간 웨스터드 같아. 웨스터드 따라. 어. 아아. 아아. 루프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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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진짜. 그게 제일 중요한 건. 루프탑. 이거 있어. 천국의 계장. 루프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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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루프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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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진짜. 수영할 수 있는. 여기는 진짜. 여기는 좋다. 여기는 진짜 좋다. 와. 너무 멋있다. 우와. 경주도 할 수 있다. 1번, 2번이야. 오오. 뭐야. 그래. 맞아. 뭐지. 수만문의 을이. 들어. 어려워. 어떻게 해야지. 정답.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여기라도 비가 올 것 같지만 어, 비 올 것 같아 비 오면 바로 피해야 돼, 그럼 컴온! 웰컴 투 파나마 예션으로 파나마 재료로 무섭 배 마치고사 황금리노 마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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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마치고사 마치고사 어떻게 안탈이야? 안탈 귀여워 에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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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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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턱붅 페이자 오늘 해 그 영상에서 와 주의 이거 비둘기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